밥을 양껏 푸시면 돼요 우리 백선생님한테 그릇을 주시면 밥을 한 번 뽑으세요 먹고 싶은 만큼 밥은 양껏 푸시면 돼요 야 너 무슨 부인데 밥을 왜 쪼먹어? 최저우예요 오늘 소고기 덮밥인데 국물 많이 줄까? 고기를 많이 줄까? 특이해 처음부터 특이한 적인데? 어때 맘에 들어? 아 그래? 아 이거 체조부야? 많이 먹어야 될 텐데 이리 와 치킨은 한 마리 치즈가루를 듬뿍 끓이세요 옆에는 통삼겹살인데 한 덩어리 가져가시고 이거 소스 찍어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놓고 그리고 치즈가루 뿌려 드시면 돼요 맛있겠다 맛있겠네 맛있겠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네 응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? 진짜 맛있어 너무 뜨거운데 이걸로 이거 소스 진짜 맛있어. 오늘 덮밥이요? 오늘은 소고기 덮밥. 니네 채졌려 다? 아니요, 저 사격이 사격입니다. 사격이요? 사격인데 눈이 이렇게 안 좋겠네? 너도 안 좋겠네? 어? 너 다 안 좋겠네? 내가 진종우랑 친한데? 어?